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자 이 남성, 기자들을 피해서 주랭랑을 치더니 급기야는 법원 담장을 뛰어넘어서 도망을 갑니다. 대체 왜 이러는 행동을 했었을까요? 꽁지가 빠져라 도망간 이 남성, 무려 6년 동안이나 아이들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이른바 배드파더라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2017년 자신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됐고 법원에서 세 자녀에 대해 각 30만 원씩 총 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지급돼야 하는 6천여만 원의 양육비 중에 무려 4천여만 원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친자녀에 대한 학대라는 의견까지 있는데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소개해 주시죠. 양육비 이행법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미이행된 금액이 6천여만 원 되었고 그중에 2천만 원 정도를 변제했다고 하고 그런데 이 법 시행 이후에 변제하지 않은 돈은 상당히 제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있거든요. 법 시행 전에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사실 양형에 있어서는 이를 반영하면 안 되기 때문에 판사님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아이의 경우에는 학업을 중단을 하고 무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아이들은 이로써 고통을 또 받았고 아이들의 친어머니에서는 실형을 좀 원했는데 이렇게 집행유예로 끝나게 되는 걸까요? 네. 지금 이번 판결에서도 판사님이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다음에 한 번 더 오게 되면 집행유예를 장담하지 못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종 증가가가 있는 경우에 다시 그러니까 감치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가지고 형사고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설령 집행유예 기간은 지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또 미이행을 해서 동종 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단기 실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 재판이 이목을 끈 이유가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이기 때문인데요. 이제서야 재판이 열리게 된 원인도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이 70%가 넘고 미지급률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한국은 양육비를 안 줘도 되는 나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처벌이 가벼운 걸까요? 저도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양육비 소송의 경우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이 목적입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미이행하는 경우에 지금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형사처벌 조항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 가볍게 처벌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법 시행 날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사건에서는 특히 동종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 실형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은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해친 건데 일단 주기만 하면 그간의 죄는 없던 일처럼 하니 기자들 앞에서 친구가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재혼 상대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들은 그럼 굶기냐 이런 말을 하면서 조금 뻔뻔한 태도로 따질 수 있었던 게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이 2021년 7월 13일에 개정이 된 건데 이전에 그럼 양육비를 받는 게 얼마나 조금 더 힘들었을지 이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감치명령 제도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이행명령을 고지받고 그 다음에 고지받은 자에 대해서는 감치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감치명령이라는 것이 6개월 동안 형이 집행이 안 되면 효력이 집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치명령을 선고받고 나서도 6개월 동안만 도망다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니까요. 이런 심각한 문제 때문에 지금 형벌로 다스려야 된다 해서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고요. 지금 감치재판은 1개월까지 감치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감치명령 받고도 1년 동안 미이행한 경우에는 지금 감치재판이 한 1개월 정도 되니까 2개월, 3개월 이런 단기 실형으로 다스릴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기 실형의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실형이라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는데 형을 살고서라도 나는 안 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의견, 이런 요구도 조금 있었죠? 네. 양육비 이행을 개인 간의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복지, 부모의 양육 책임과 관련된 공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 사례를 좀 들어보면 미국의 경우에 보건복지부사나 아동가족청 내의 자녀 양육비 이행국이 있는데요. 부모 위치 탐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가지고 비양육 부모가 급여 등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비 급여 공제 제도를 해가지고 급여에서, 그러니까 사업주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양육비를 떼서 양육 부모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이런 제도들은 우리가 굉장히 한번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한 제도로 보이고요. 또 특히 선진국의 예로 독일을 들 수 있는데요. 독일은 한부모 가정의 경우 12세 미만의 자녀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우리나라에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한 12개월에 거치는데 독일의 이 제도는 12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대지급한 후에 그 다음에 양육비 지급해야 되는 사람한테 구상을 하는 그런 거니까 이런 제도도 선진국의 제도도 굉장히 도입할 만한 제도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집행유예가 나왔던 사건, 이번 사건에서 해당 친모의 경우에는 항소를 한다고 의견을 좀 밝혔는데 배드파더, 조금 더 강한 형량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지금 엄주운전 같은 경우에 삼진아웃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녀의 생존권을 위한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도 앞으로 이진아웃 또는 삼진아웃 제도가 되어서 동종정가가 1회 또는 2회에 있는 경우에는 단기 실형을 함으로써 자녀의 양육 환경의 보호, 어떤 자녀가 양육 환경이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매우 심하고 비양육 부모가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일부러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안 준다든지 그다음에 동종정가가 있다든지 하면 그런 경우에는 단기 실형을 다스려서 자녀가 양육 환경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음, 그렇군요. 사실 낳았다고 해서 다 부모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낳았으면 책임도 져야 부모입니다. 친모와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는 또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법 개정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참을 수 없는 형량의 가벼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